지금 보이는데요 단속님 보이고 자 이거는 지금 치러 갈 것 같죠 일단 폐랑님있고 맞아요 맞아요 지금 초비님 여기 여기 백불님도 있고 우는데요 다오죠 다오죠 바다느님 일수탈명 칭호를 받고 있죠 바다느님 여기여기 에이 지금 한파티 두파티 이게 지금 두파티 뒤에 더있나요 더 아 더있죠 더 더오고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한 세파티 지금 한파티 세파티정도 어 일단은 뒤에 더있나요 아 더있네요 아 지금 아 많아요 많아 최소 지금 네파티는 넘는거 같은데 누군쪽에도 분명히 있을테구요 여기 여기 바다느님 탁에 안잡현대 제자리님 족쇄 등부 제자리님이죠 자 이렇게 이동하는거 같은데 먼저 아예 시작하자마자 그냥 칠 생각같은데 이건 자 여기 가보고 가보고요 자 이거는 지금 특별히 쓸만한게 대단해 시작이야 시작 자 시작되자마자 치겠죠 자 풍열 어느정도 일원 나왔나를 일단 봐야되는데 자 여기 여긴 아니고 아니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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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지금 이게 뭘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시는데 어떤 분들 이거 뭐죠 응 뭔가 지금 레이딩하는거 같기도 하고 이쪽에 자 이분들이 자 이동해요 지금 자 시작됐구요 호빵이 모습이요 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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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여기 지금 예 이놈 봐가지고 포기했을까랑 성도 있구요 지금 성현이 성문파괴 벌써 파괴해요 지금 예 치고있어요 지금 성문을 제왕혜리 자 파타느님 타겟 잡아보고 어 안잡히나 안잡힐 리가 없는데 안잡힐 리가 없는데 안잡힐 리가 없는데 어 벌써 아 여기 호위병이 있고 어 벌써 들어간거 같은데 아 여긴 막는 인원이 지금 없나요 그럼 지금 여기요 여기 부시는거 같죠 받아놨냐 예 수웠다 부셨죠 지금 아 이게 풍요일 없나요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아 폭인가요 여기 자 포스트님 보이구요 자 안보이는데 아직까지도 자 이거 자 급할때 이제 파티홀트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쓸리도 없어요 지금 아 다 부셨죠 지금 예 이거 지금 예 수호탁 부시고 강사님 어서오시고 그냥 진입하는거 같은데 예 예 안보인다는데 예 횃불님이 이게 버리는거 같은데요 아 인원이 안나오는 상황인가요 아 이렇게까지 이거는 여긴 일로 가야죠 여기 응 진생님 없나요 아무도 자 여기 아래도 아무도 없는데 자 드비니망스 오시고 음 음 없는데요 여기까지 다 뚫어놨는데 음 여기 다 있죠 지금 저기 가긴 싫은데 여기는 진짜 아무도 웃고 아 아 이거는 포기인가 본데요 풍요론 지금 없어요 예 수송 포기인데 이건 아 저 수송 포기 같구요 예 네 221님 어서 오시고 아 아 이거 포기네요 자 자 받쳐 봐야겠네 교전 좀 오늘 볼까 했는데 헤헤 이거 머리 키우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쳐서 아 음 음 머리 커졌죠? 제가? 맞아요 커졌어요 음 이렇게 저걸 뭐 저 무기 가지고 톡톡 치면 이렇게 머리가 커지죠 음 자 이렇게 됐고 지금 예 여기 없어요? 아예 안보이네 예 이쪽에 병력이 없어요 아 이거 둘째 어떻게 된 일이죠? 자 여기는 지금 홍만님 침대도 과학이다 이렇게 하고 음 이중기님 상대가 했던거 우리가 하는건데 그게 안되냐 이거지요 지금 또 여봉님 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만끽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안쪽 같은데요 대화들이 눈자리 잘 청소해놓고 기다려라 정촌님이 지금 조국방님은 지금 아 이거 조국방님이 뿌잉뿌잉하고 계신대요 자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이거 응 자 이거는 지금 조국방님은 사실 기조물에 키우는 것 같은데 뿌잉뿌잉하고 지금 계시고 자 여기 있어요 지금 어필언니 자 수소인데 자 자 자 안쪽에 일단은 다 준비하는거 같은데 어째? 쩌님 어서오시고요 예 안쪽에 준비하는거 같아요 이거는 전부 안쪽에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신화열을 준비해서 외성문 부시고 그 다음에 소탑 부시고 가겐까지 들어가고 이 모양일 테고 자 어떻게 해지 말지 새로운 어떤 모양 같은 거는 안 나오는데 에? 올림이요? 음 글쎄 뭐 오늘 올릴만한 날도 아니잖아 금토인데 자 어디 눈 갔나요? 설마? 아 눈인가요? 음 가볼까요? 아 여기 아 지금 안 되나요? 여기 좀 있는데 룬 아니고 있나? 아 있나? 아 있나 한 번을 가서 문부시고 왔나요? 아 여기 다 있고요 무기님 있죠? 자 여기 일단 대기고 안쪽에 일단은 들어가 있는 병력도 있어요 아 우리가 아까 봤는데 여기 다 있죠 티타늄 신공 칭호 받고 있는 무기님 저 비행 정신이셔지 역시 다 이브로제에 속한 분들 유라주님도 마찬가지 이브로제 자 이렇게 좀 있고 음 여기다 여기죠 응 시영님 어서 오시고요 한번 쑥 볼까요? 관전 탑으로 어 인나드릴 상황 자 일단 한번 보죠 있나 아직 이쪽으로 안 하는데 응 빠르시니 오늘 아까도 이제 계속 식국 걸었는데 아프리카 개정 자체가 정지되어 있는 분들이 풀어달라고 긴 말을 좀 하셔가지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제 그런 사건들이 좀 아프리카 좀 있었거든요 도용 그러니까 도박방송 있죠 그 개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좀 해킹돼가지고 지금 그 개정들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 건이 같은 게 지금 아프리카 그거 생각하 하니까 또 또 식국이나 안 하는 게 나을 것도 같고 해서 제가 없는데 으응 정찬이 응 컨트롤 괜찮다 칸 칸이 컨트롤링이죠 대기고요 일단 필드 밖에 이제 대기 하는데 자 신환을 지금 뭐하죠 인나뭐 변동은 없고요 초크님도 초크님 여기 있죠 이브로즈 초크님도 역시 이렇게 초크님 여기 이제 앤 무기님 위블루님 저쪽이죠 자 일단 요 밖에서 한번 교전 한번 할 생각인가요 자 어차피 치긴 칠 건데 분명히 신화열도요 여기 아덴 쪽 문제 각인인데 뭐 각인까지 에 가려면은 진짜 어려운데 뭐 나름대로 좀 생각한 게 있을지 어느리절 액션 스킬 활용 그 정도밖에 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뭐 부캐 같은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좀 보통 이제 안 쓰는 밀대 같은 거 게시 스킬을 좀 어느리절 액션 찍고 혈맹 스킬보다는 딜도 길고 시간도 짧은데요 그렇더라도 몇 번씩 계속 연속해서 활용하는 상대도 물론 노리긴 노리겠는데 그런 캐릭터를 그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에 형아단이 왔고요 에 왔죠 어 부평님 조지헌이요 공성 시작이다 공성은 밭이랑 드비가 좀 좋다 중립 중립 공성은 좀 볼 게 없다 그 얘기인거죠 킹덩은요 디온성 디온이라면 지금 중립 쟁중인 쟁중인 엔젤 요기요 응 요기도 엔젤을 하고 지금 응 아덴 더 일단 엔젤을 하고 자 일단 갈텐데 하긴 또 이게 메인 응 응 메인 공성을 또 놓치니까 또 다른데 보면 저 대기 중이구요 일단 지금 중립쟁 시작했어요 이틀 전 고 얘기에요 고 얘기 자 가지요 가지요 어 이거 자 키스 배 키스 키스 일단 이거 민트다니 아 여기여 형아다님 있죠 치구치구 빠지나 아 이거 파콜인데요 자 이쪽 어 이게 좀 기습 한번 노렸는데 왜 파콜이죠 음 저 이쪽 다시 볼까요 어 어 많이 지금 있어요 여기 저 이렇게 많은데 왜 파콜 했죠 어 한꺼번에 가려는 것 같기도 하네 음 아예 그렇죠 가는데 갔죠 갔죠 자 가고 있어요 지금 일단 샘 님이 자 자 자 자 여기 음 비전 파티들 있구요 자 어떻게 어떻게 에 에 소 아 이거 소나타 님이 아 이거 소나타 님이 일단 누웠구요 다시 다시 돌이는데 아 여기 아 자 자 일말해 님 파티 있죠 아 나갈 때도 훈이를 받치고 가네요 바치고 가네요 일말해 님 아 여기여 지금 다시 후미에 지금 이브럴 나왔어요 자 유라주 님하고요 자 비껀 님 에이 일말해 님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자 후미 지금 돌이구 지금 이브럴도 지금 왔는데 자 유라주 님 있죠 에이 여기여 자 한 파티 정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두 파티인가요 두 파티 자 이거는 지금 자 일말해 님 또부 님 있고 비껀 님 아 여기여 자 비껀 님 뜻하게 예술 님 있구요 일말해 님 자 파티의 얼터지요 지금 아 이거는 필드교전이에요 공산당 님까지 지금 왔죠 태호 님 일말해 님 공산당 님 속살림 아 이건 두 파티 자 4대 천왕 파티가 여기 지금 왔어요 아 초콘 초콘에 아 초콘 님이 자 입으로 이제 초콘 님이 일단 누웠고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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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다 아 여쌤 들어갔죠 자 그럼 에이 파쿨 두 파티에요 두 파티 지금 아 이렇게 해줘 후미 견제를 4대 천왕 파티들이 해주는데요 자 안쪽 안쪽 일단 뚫고 가겠구요 자 어미 님 있고 신아레스네 님 자 안쪽 볼까요 전장 안쪽 위블론 님 역시 여기 흔들고 있어요 위블론 님 자 이 파티 흠만이 그러나 예 무기 님 파티까지 있죠 여기요 자 티타늄 신궁 신권받고 있는 무기 님 아 이게 지금 자 누웠구요 일말에 님 이쪽에 위블론이 기습이에요 아 아 아 여기서 오건던데 일단은 보구요 자 일말에 님 존스 님 아 클렌 언 지버프에요 자 이거를 또 사용했죠 스킬을 아 이건 아닌데 증님 요즘은 다시 장관 님이 지키는데 아 이게 타겟이 이상한데 어 이거 응 자 다른 타겟이 찍히는데 자 안으로 들어갔구요 아 요거는 키터를 써야겠죠 쓰구요 까지껏 자 이게 이제 문젠데 자 하이드가 있죠 여기서 최대한 이렇게 써주고 스킬들을 에 대시까지 하고 요 여기서 이제 하이드죠 그렇지 자 됐구요 응 자 무사히 통과하죠 뭐 경비병들이 못 치는거죠 이제 요기 오 흑범 나왔어요 여기 아니 이거 왜 나오시죠 응 아니 이거 자 그럼 안쪽이 지금 교전이 어떻게 됐나 어 다 나오는데요 어 밀었나요 안쪽을 응 자 베르사님 하구요 호똡님 다 나오는데 여기 야망효변님 나오는데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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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까요 이쪽 어 밖에 포진이예요 조그빵님 있구요 여기 여기 이불치룡이죠 어 자 베르사님 유라주님 이불치룡 조그빵님 마쿠의 조정자 신산 이라는 친구 두개 받고 있는 분이고 자 이불사마 막토님도 보이네 자 쫀스님 인스윤님 보이죠 출통사민이죠 인스윤님 여기요 흔들거파티 자 리삼이 역시 출통사민죠 쓰리거파티죠 자 쫀스님 아까 잡혔는데 아 아 여기 토끼가 됐나요 응 에이 토끼가 돼서 막 오늘 뛰어왔는데 풀밭같은데 뛰어갔죠 에이 정신을 차려야 될텐데 어 여기 어 됐구요 자 일단 대행이고 어 이번엔 또 쓰면 응 자 연주 솔리포 자 안쪽 상황을 못 봤는데 자 진지 없죠 응 뭐 진지 세울 수도 없고 지금 성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사실은 유리양 아 지금 오죠 초반에는 유리양 교전이에요 지금 이 불혈이 자 부활 되죠 진 자자자 진지가 없어요 자 신화열은 에 쪽팡입니까 어떻게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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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가요 가요 이거는 뭐 지금 아예 아예 아 정말 쭉 들어가죠 지금 부족하고 혈맹부족상태로 쭉 들어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자 안쪽 소타까지 부시러 가는 건데요 이거는 아 뒤에 뒤에 자 초코님 있구요 쌍꾸네 카모연님 밀스 아니에요 자 이거 죽도록 와가지고 지금 아예 이거는 부시러 가는 거예요 아 자 자 깃털이 사용이 안되고 가볼까요 그냥 아예 응 버프 받고 그리고 응 개리언님 뭐고 이 상황은 뭐 지금 버프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충분히 어차피 지금은 교전보다는 지금 쭉 가가지고 응 스워타 부시는 그 정도기 때문에 응 자작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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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지금 응 사일러스템 자 이속을 좀 높이구 응 아니 그러니까 응 코털이 없잖아요 깃털이지 정력의 깃털 아니죠 축복의 깃털이죠 응 정력의 깃털이 아니고 자 이거는 저 도우미 지금 버프를 받고 여기 가보죠 가보죠 이쪽 드럼 지우고요 드럼 지우고요 자 일단 부시고 있을테고 자 그 다음이 문제죠 이 초반 교전을 만약에 소탑을 계속 방어하면서 그래서 상대를 밀 수만 있다면 이 불혈이 유리한 상태로 계속 규정 할 수가 있겠는데 그게 어렵겠죠 어차피 지금처럼 무척 진입하고 계속 그냥 스워탑만 부시러 들어갈텐데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모양은 안쪽 수송이 되겠는데 선제 부활이 안되는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이제 각인할 것이냐 보통 이제 이건데 지금으로써는 이불을 마음먹고 수송하려고 한다면 북에 가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우리가 본거는 여태껏 그쵸 자 여기서 이제 하이드가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아직 공격 안하겠고 강민술님이 있는데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아니 다시 나오나요 다시 나오네요 그렇다면 요거는 지금 아직 안쪽 상황은 소탑 다 안 부셔진 것 같으네 강민술님인데 쌈꾸녕님 있구요 자 이쪽 이쪽 유라준님 음 음 두디 브루듀엘이 아덴 각인 음 지금 양쪽 다 성이 없어요 본라인 그쵸 선봉대왕 브루듀엘 음 음 이건 아예 병력을 전진 배치하는데요 지금 이부들 아래쪽에 배치하고 있어요 지금 음 저 이쪽 이쪽이요 이쪽이요 깃발까지 세우고 그쵸 가볼까요 다시 음 어 교전을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아 아 이거는 지금 어 지금 왔 왔죠 왔죠 에 왔어요 지금 자 어떻게 자 일마리아님 볼까요 저쪽인데 이거 뭐 아 굉장히 이거죠 앞쪽에서 압박하는데 지금 이부들이 이 교전이에요 지금 가보죠 가보죠 척살리고 네이발민 놀이죠 아니 이거는 저 갑자기 여기서 교전을 하죠 음 자 이거는 조금 자 존스님 있구요 에이 핍박파티 출동삼위자 존스님 파티 여기 있죠 아 완전히 붙었는데 계련님 아 여기 계련님 일마리인 놀이구요 아 견제에요 지금 자 우측에 자 리삼님 있구요 봄팡님 놀이죠 저쪽이에요 좌측 봄팡님 또 번 해설님 있구요 이쪽 존스님 자 척살림 척살림 백팡님 볼까요 에 백팡 타겟 타겟이 지금 태원의 공간당시 척살림 여기요 해설님 놀이구요 아 여기 자 무기님 볼까요 음 우은님 놀이구요 자 위블론 님도 지금 안 잡히는데 아직 안 잡히죠 존스님 아 이쪽은 지금 신하열 지금 많이 있어요 우측 이쪽 일마리오님 후밑 쪽에 있구요 공산당 C님 하구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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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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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지금 전장 좌측 에 여기 타고 지금 올라오고 있구요 아 여기 이쪽 이쪽 이쪽에 신화학당님 놀이구요 자 깃털 썼는데 지금 어쩔 수가 없죠 지금 이제 부활이 안되요 지금 신화열 자 깃털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여기서 이제 무기님 놀이구요 자 지금 초반교조는 지금 수호탑이 다 안 부셔졌다면 지금 유리한 상황인데 아 부셔졌나요 저 무기님도 지금 깃털이에요 자 위불러님 무기님 다시 볼까요 존스 아 깃털인데요 이거 다 자 리삼님 봄팡님 놀이구요 아 부셔진거 같은데 그럼 아 그쵸 위라주 님이 있구요 강무형이 쌍꾸냉이 돌 변신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응 그렇죠 여기 지금 쌍꾸냉이 어 자 밀사 님이 있구요 손님 목숨 타락할 저게 아 이건 접점 버리긴 버리는데 양쪽 어 여기 즉삼님 담뽕님을 지금 노리죠 응 일단은 에 막삼님 노려요 이번엔 담뽕님 한 방에다 쫙 뽑고 막삼님 위주로 지금 노리고 있어요 즉삼님도 여기 첸님 이번엔 자 그렇다면 일만행님 역시 4대 천왕이구요 무적궁이란 칭호받고 있어요 자 여기 탄작 겪고 지금 부엌사님 두구요 에 인스님 부엌사님 요거에 지금 만약에 부활 일어난다면 지금 아 부활 일어난게 아니라 이게 부셔진거 같은데 좋다 에 이쪽 이쪽까지 라이 님이 있구요 에 오사님 아 여기는 지금 부셔진거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 이쪽 아 여기 노리고 있죠 우님 자 범님하고 교님 자 이 파티지였어 교님 파티 여기요 새말독 파티라는 파티친구 받고 있어 교님 예 여기 흑범님 아 이불 쌍용 흑범님 파티인데요 이쪽이 아 봉자님하고 지금 예 여기 아 워프야님 그렇죠 워프에요 워프 예 이를 뛰고 저를 휙 휙 휙 날라서 일단 한번 아 이거 혼자죠 지금 예 그래도 한번 버텨 보는거고 위블러님 있구요 아 워프야님 어디 예 위블러님만 남은거 같은데 지금 하이트 상태구요 아 아 이쪽에 다시 일어났어요 워프야님 응응 자 이쪽 이쪽 유라주님 파티 오구요 아 치열한데요 그래도 지금 무기님 저기 예 여기 있고 자 앙범님 있구요 악재님 쿵님 쿵님 여기는 지금 예 변신당했죠 지금 예 이렇게 어베님 사만흑응조 칭골받고있는 어베님인데 이 파티인데요 응 무기님 저쪽 가구요 자 좌측 좌측 신아칼님하고 지금 올라오는데 자 만약에 양쪽 지금 다 부활이 안된다면 어어 올라가나요 올라가나요 자 이분을 저 외성 쪽으로 추정님하고 지금 가는데 아 이쪽 이쪽 자 이거는 교전이에요 교전 지금 지금은 그냥 교전인데 여원님 사안흑이 있구요 자 깃털 딜 풀리면 이제 이동 한번 해볼까요 안쪽 여기 사안흑이 저쪽 가는데 저쪽 가진 않아요 안쪽 아 지금 안쪽 가긴 지금 시도하러 들어가는 신아을 지키러 가는 것도 같구요 지금 이쪽에 빠졌는데 범팡님하고요 범팡님하고요 금팡님 있고 신호하철님 아 이쪽 유라주님과 같이 교전인데 자 아래쪽도 있어요 신호하철님 시작하는 아 여기 자 가보죠 이쪽 이쪽 일단 가보구요 아래쪽도 뜰뜩님 있구요 장병님 사안흑 누리고 이쪽 교전 담뽕님 있죠 여기 무기 무기는 무기는 지금 안잡히고 여기 올라가는데 툭 살림 파트 있구요 에이 이쪽은 굉장히 많이 집결되어 있어요 지금 신호하여 아 지금 한번에 가죠 가죠 이쪽에 일말엔 자 이거는 거의 지금 이쪽 전장 쪽은 지금 신호하여 밀은 모양인데 완전히 자 외성 쪽 외성군 쪽이요 안으로 진입 하는데 하죠 하죠 다시 빠지나요 빠지나요 샤키는 200원님 빠져요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일단 자 랑팡님 있구요 한 번에 다 진입할 것 같은데 에이 그렇죠 일말엔 척살림 쪽 썬드로 가는데요 하필 여기서 키트를 써가지고 어떻게 이거 지금 가볼까요 흑법님 그치 안으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따라오죠 따라와요 흑법님 지금 에이 가보죠 에 에 지금 다 가는데 여기서 지금 버프를 또 받고 에이 그냥 갈까요 어차피 지금 뭐 자 아주 그냥 들어가보죠 어차피 죽을거 자 이딴 뭐 대쉬하고 그 다음에 뭐 쓸거 없죠 물약도 뭐 지금 버프가 안되어 음 다 안되는데 이거라도 지금 한번 먹어보죠 렌즈를 계속 죽고 자 이거 음 그래도 좀 낫죠 저거 하면 음 음 자 여기서 이제 에 에 하이드하고요 진입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이쯤 해야죠 대쉬 하고 하이드 이렇게 에 이분들 막 공격 받죠 어 여기 여기 컴온님 어서 오시고 자 자 자 여기서 음 유라준님도 가는데 저 발견 못하죠 여기는 이제 발견해요 여기 여기 유시블루님도 있는데 가는데 여기 여기 통과하면 이게 벅해지죠 앱 딥오프가 앱 아 이래가 에 벅해졌어 들통났죠 아프리카 왕오풍이라는게 이거는 이제 뭐 가면 죽는건데 쑥 어 흑범님 이게 이쪽인데 소암모비인데 쓰읍 저쪽이 혼자 서있죠 왜 소암모비 어차피 지금 소탑 다 붙여졌다 생각하면 각인실 쪽 교전이라고 봐야겠는데요 타락한 힘이 있고 여기 장경님 담뽕 님인데 이제 이분 왜 안가지죠 응 가지죠 이제 저 움직여지지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응 왜 도전해 이쪽 시원한데요 지금 아 여기요 아 여기요 저 여기를 또 통과를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아 이거는 저쪽 왼쪽도 마찬가지 쓰읍 이게 지금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참 난감한 상황 여기서 버티면서 언다니 여기서 죽으면 좋은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아 여기서 디버프 걸려가지고 아 할 수 없죠 자 여기도 괜찮아요 응 요쪽까지도 뭐 지금 괜찮은 장소에요 좀 더 가면 좋은데 묵인님 있고 에 거미님 놀이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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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 좀 치열한데요 여봉님 있구요 오빠다님 치고 있어요 신화삼봉인데 응 접근해서 치고 있죠 지금 아 여기 오빠다님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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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다님 있구요 쭉쭉쭉 밀고 들어오죠 지금 어배님까지 있고 사만원공지 어배님 자 요쪽 입구는 거의 어 이쪽 신화열이 지금 에 장악한 상태에서 중앙까지요 2층 중앙까지 척사 알림 파티 있죠 저쪽 위블러님 놀이네 아 여기 무조건 노린다고 봐야되요 묵인님 위블러님 등동 지금 에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예 타겟 잡고있네요 아예 계속 자 홍상당 심의 노리고요 태오님 마교도님 노리고 있어요 이건 아니겠죠 같은 혈인데 그래서 노리나요 아니겠죠 홍상당 심의 코리오님 노리고요 자 백팡님 퍼지오님 찌르고 있죠 여기 축쌀이 아 여기서 중앙쪽 공격인데 자 2층 저쪽 아 전부다 여기는 지금 에 신화를 지금 에 2층 장악한 상태인데 아래쪽 보죠 이제 자 여기 퍼지오님 있구요 에 2층을 장악했는데요 완전히 여기가 보던 모양이죠 아 자 이거 많이 보던 모양이죠 각인시도 아직 안하나요 음 자 여기 아직 안하는데 뭐 없죠 음 뭐 없죠 음 여기 아래쪽에 좀 누굴 치는데 이분이 누구죠 아 이리가 안 지켰는데 음 어 여기요 어 이쪽이요 어 이 어 이거는 좀 세크닛이네 자 어떻게 이렇게 나가볼까요 여기 좀 가긴 하는게 없는데 나가볼까요 아니면 여기 한번 있어 볼까요 응 조짱님 조짱님 여기 다시 왔죠 이불을 음 조고빵님 하고요 공랑님 있고 자 여기 일단은 한파티 가량은 지금 각인대쪽 이불을 지금 포진되어 있구요 응 응 응 응 성으로 갖다 주면 네 자 보고있죠 각인실 자 무기 네 위쪽 2층쪽 왔어요 지금 자 신화열이고요 여기서 지금 2층이 좀 붙었죠 오빠다님 소분하니 이한택신님 있구요 이쪽 우측에 장지훈님 아 헛간님 이곳고 이쪽 경림까지 왔죠 아 여기요 국방님 있고 자 리삼님 인수연님 쫄스님 술동삼인죠 빨다님 빨다님 론 있는데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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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전이고요 2층 교전이고요 아래쪽은 지금 없죠 아래쪽은 지금 존스님 파티 아래쪽 존스님 있죠 평화다님 론 이고 지금 이 정도인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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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님 있구요 쏘나타 님 쪼니 님 인수연님 자 이쪽 누웠어요 형아다님 소보다님 빨다님 누웠죠 빛 빛건 님 야망효 님 이게 지금 2층 교전이 나름대로 치열하게 해 주는데요 양쪽 자 쏘나타 200원 님 있구요 존스님 리삼님 이쪽 에이 마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브렐도 독선 님 야망효 님 이불치룡이죠 빽팡님 아 이 빽팡님 용무기당검 절대 독검 칭호를 받고 있는 빽팡 님인데 지금 뭐 부활이 안 되구요 다 깃털로 일어나는 수밖에 없죠 자측 에이 많이 지금 직결되어 있죠 신화열 자 2층쪽 여기 교전 좀 치열할 것 같은데 장쿠론 이쪽이요 이쪽이요 조련사라를 칭호를 받고 있어요 장쿠론 님 그만큼 그 다크팬서 개를 그 훈련시키고 개 스킬을 활용하는데 굉장히 능한 분이에요 장쿠론 님 여기 복수 님 여기 복수 님 태호 님 빼팡 님이 잡히고요 깃털 썼죠 깃털로 지금 일어날 수 밖에 없죠 인수요 님 자 존스 님 누구는 없나요 아 지금 아래쪽 볼까요 여기 아래쪽에도 파티 있어요 추정 님하고요 위쪽 파티에 자 1층에 존스 님 조니 님 초코 님 이쪽 파티도 있고요 각인대는 코조 님하고 다 배치돼 있네 인수요 님하고 이렇게 저 파티가 자 우측에 지금 피껀 님 여기요 이불 쌍형이에요 피껀 님도 굉장히 호전적인 파티죠 피껀 님 파티 여기 여기 위불런이 안 잡히고 무기 님 안 잡히죠 휘팡 님 놀이고요 무기 님 파티 쪽이고 탄자 켰고 여기 어생까지 들어갔죠 태호 님의 내성분지기를 놀이나요 여기는 어디죠 어디 이건 안 놀이고 공산당 공산당 신임 이 사람 1마련이 여기 있어요 지금 얼토고요 배틀까지 들어갔고 인스타인인데 자 위불런이 안 잡히고 무기 에이 이거는 지금 백팡 님 볼까요 백팡 님 안 잡히고 아 좌측 지금 입구 쪽인데 여기는 이제 이불을 지금 접전 펼치는데요 2층 용기 음 그죠 존스님 파티 선두로 지금 밀고 들어오는 지금 모양인데 이쪽 저 존스님 밀고 들어갔죠 지금 여기요 자 어생이고요 음 교수는 그래도 이불을 두요 지금 활발하게 해 주는데요 자 2층 하고 지금 밀칭 교정 같은 경우 지금 그리고 한 파티 정도는 대기하고 있어요 상대 그 각인 시도를 대비해서 한 파티 빼놓은 것 같죠 여기요 이 이 지금 인스요님 자 출동 3인죠 인스요님 파티가 그렇죠 이 입구 소주 싸운다 간간히 진입 놓고 지금 교전을 간간히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 그쪽 여기 조그빵이 있고요 축 큰 음 음 존슨 무기 아 그 존을 지금 웬만큼 해 주는데요 음 뭐 아래쪽이랑 수송 대비해 가지고 병력 배치해서 각인대 이렇게 쌓아 두는게 아니고 예 2층 교전 같은것도 활발히 해주고 있어요 아래층이랑 그죠 음 저기 블루님 존슨요 이거는 이 정도 이 정도 교전이고 자 이런식으로 이제 한파트 여기 다 얘기하고 있는거 유사시에는 이제 에 여기서 이제 상대 각인 지도 하는 캐릭터를 노려서 깃털로 이제 일어나면서 어 취소시킬테고 그죠 음 무적도 필요없어요 지금 어차피 세븐옵션 같은건 무적 상태에서도 다 들어가요 음 근데 뭐 사실 그 옵션 자체로 데미지 먹는건 아니기 때문에 죽을리는 없을것도 같네요 자 존슨님 의자왕님 자 신하나를 지금 어디있죠 혼나님 어디서 오시고 음 음 역시 이게 좀 힘들죠 음 사실 전면전에서 좀 무새한 상황이라도 음 지금 이 정도 규모 음 성문입구쪽이다 그 얘기 이불을 지금 수성주력할때는 이걸 뚫고 어떻게 뭔가 북해열 각인까지 다시 성공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거 어느 분이 여기 즉 위에 좀 있는거 같은데 그죠 다리가 보이는데 이분 이쪽 발이죠 왼쪽 발 같은데 이게 번쩍이는 누군지는 안 이제 이게 지금 어느 분이 지금 여기 숨어있어요 지금 다리만 보이고 이렇게 이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무기님은 서포트 스킬 이 범위 스킬 흠 흠 흠 많이 누웠다는 얘기같은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저 약한증을 이불덜죠 어 어 교전에서 뭔가 좀 만족스럽다는 얘기 같죠 지금 이번 교전에서 그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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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 자 흠 추억 평소 흠 흠 Mask 어 하는게 아니고 그것까지 대비해서 포즈는 해놨죠 여기 아래 이렇게 포즈는 해놨고 그 외에 이제 2층 1층 교전을 해주는 건데 퀸님 어서오시고 너무 궁금해서 오랜만에 왔다 본 서비에 다 교전 같은거 있는 서버는 다 봐요 본 서버 여기는 이제 지금 바츠 서버고 교전 있는 서버 같은거 브렘론 두비 또 지그하르트 서버 리오넬 서버 또 클래식 서버도 교전 있을 때는 보긴 봤고요 그동안 요즘은 교전이 없어가지고 안가는데 자 여기 위블러 님이 있죠 이쪽 이쪽 덱인가 역시 아직 아직 안 오나요 신화열 자 빨리 와달라 이렇게 지금 풍모님 말하고 있고요 파이어 스트랭디님 뭔가 또 지금 제보 주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만 줬고요 이후에 내용이 쭉 나올테고 조그빵님은 좋은 자세 조그빵님은 지금 이거 이불을 군주동이지요? 네 조그빵님 좋은 자리다 이렇게 지금 일단 이 조그빵님이 마쿠의 조정자라는 신선 칭호를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만큼 각종 레이드 관련이나 공성 관련해서 여러가지 전술적 활용 그런 분이 좋은 자리라고 평가될 만한 자리에 제가 지금 누운거죠 자 일단 오구입다라는 거고요 자 이쪽 이쪽 아래쪽에도 더 아래쪽이 좀 안보이는데 많이 아래쪽이 많이 안보이고요 지금 2층 이쪽 입구쪽이죠 오른쪽 입구 자 이쪽 이쪽 이쪽里 이쪽 오재오재오재오 자 와요 와요 시팡님하고요 응 하에에에動 공력 이제 뽀삼님 있고요 무적같은데요 오른쪽에도 치우고 들어왔죠 경운임 un 운 range 이쪽 치고 들어왔구요 이쪽에 일말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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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님 타겟 우유랑님 타겟 홍산당신임 킹팡님 이쪽이 아주 치열한데요 일단 좌우 양쪽으로 지금 뚫고 들어왔어요 2층 6위 중앙쪽이 지금 이불을 집결해서 모여있는데요 좌측이죠 좌측 신화열이요 아 여기 여기 일단 부활은 안된다고 봐야되구요 자 이겨졌는데 여기 물론 쫀스님 안잡히고 뇌이팡님 노드네요 이쪽 일말른 무기님 노리죠 역시 일단은 뭐 좀 어쌈 들어간 상태고 척살님 볼까요 심올렸구요 슈트롱 무기는 노르네요 아예 지금 일말른 님하고 같이 노리는건데 척살님 무기는 노리고 빛꽃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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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려주네요 역시 이불 쌍형이죠 빛꽃님 신화경통님 원다임까지 떴구요 초콘님 신화경통님 야라틴님 북인님 투미님 흥마님 뽀님 이쪽에 좌측 도당군이 누운 상황이구요 아 여기는 지금 깊숙이 들어갔어요 라이님하고 지금 예 여기여 지금 공랑님 이불 이불 자 이쪽이 있죠 그러나 신화경통님 많이 포신대있어요 많이 포신대있어요 사촌님 아 이쪽이 이쪽 좌측 백팡 백팡님 용무기단검 절대 독검 칭호를 받고 있는 백팡님 공랑님 찌르죠 지금 애 찔러 애 찔러 이쪽 찌르고 들어가구요 자 은다임까지 떴는데 공랑님 누군요 레이팡님 놀러요 지금 공랑님 티르포스죠 아 굉장히 버티는데 지금 생존기는 빠졌어요 거의 자 은님 놀이구요 자 이쪽이 이쪽 일말엔 오삼님 놀이죠 죽살님 멀티플레 탄뽕님 지금 네 지금 공격이에요 2불삼아 탄뽕님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어 이거 은다잉까지 떴죠 탄뽕님 자 은다잉 뜨는거 지금 쉽게 보기 어려운건데 탄뽕님 자 여기요 소예님 다 걸렸는데 지금 리버프가 일말엔 빛건인 놀이구요 아 많이 걸렸어요 리버프터를 지금 네 여기 깍깍사진이 네 두었구요 아래쪽까지 지금 신화열 쇼우님 파티 여기 지금 죽살님하고 음 짱쿠러님 에 올라가고 있어요 자 2층 2층은 이제 거의 에 밀었는데 신화열이 마교도님 있구요 자 이쪽 2층 지금 에 대원님 있고 척살인 대원님 있고 이쪽에는 일말엔님 어느쪽 있나 여기 있네 중앙 2층 중앙 공강당 신임하고요 4대 천왕이죠 같이 이쪽까지 이동해 아 이거는 지금 2층 장악했고 자 아래층 에 이거 미리 준비해둔 파티있죠 이부들 자 이럴때를 대비해가지고 한 파티를 여기 따로 빼냈죠 에 여기서 이제 상대 각인지도 취소 시키고 에 버티고 있는건데 자 각인 들어가는 캐릭터는 없는거 같죠 신화열 아직 그죠 안보이는거 같은데 여기 여기 음 안보이고요 지금 저 내성쪽인데 여기는 여기 대기 하고 있죠 신화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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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각인 시도를 아직 안하는거 같아요 신화열이 여기 음 어 그렇죠 음 선물 자 지금 음 뭐 좀 퀴즈 하나 내가지고 퀵뷰 한번 드릴까 하고 음 어 여기 교전인가요 아 교전 아 교전 아 교전 붙었는데 야 여기여 여기 이게 안보이는데 이쪽으로 이렇게도 안보이는데 저렇게도 안보이는거 지금 이거를 지금 공산당 신임 지금 누구는 타락한지 노리고요 기틀 써서 저기 가면 볼 수 있긴 한데 어차피 좀 교전이 저쪽이 한번 봐요 일어나서 에이자 가가지고 지금 넘어가면 또 안되구요 여기서 봐야될거 같은데 아 여기여 음 이쪽 아니죠 이쪽까지요 우리 이쪽에서 넓게 아 여기여 완전히 여기서 또 교전 붙었는데 격님있고 초코님 왕님 저 아래쪽 볼까요 여보이 초코님 해소님 아 여기 우일왕님 뭐 이 정도 교전인데 지금 에 아래로 내려갈걸 그랬어요 지금 차라리 땡겨볼까요 약간 어 하면은 탐뽕님 있구요 범님 있죠 일마리님 볼까요 어 여기 어 쌤이구요 담뽕님 놀이네요 음 자 타겟 해제했죠 담뽕님도 쑥 타겟 해제 자 일마리님 볼까요 유라주님 예 놀이구요 여기여기 공산당씨님 표정 놀이 태호님 여기여 앙큼하늘님 놀이죠 백팡님 볼까요 초코님 놀이 초코님 표정 아 니삼 인수요님 콩님 존스님 존스님 존스님이 안잡히나 위블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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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잡히고 무기님 무기님도 안잡히나요 여기에 자 일단 이 내성쪽 지금 시나일이 좀 비는 모양이죠 자 이동하나요 음 이거는 지금 음 여기 그냥 대기 이동 대기 파콜 어떻게 이렇게 자 파콜한거 같죠 어 이거는 자 공소는 8시부터 10시까지 음 음 드비는 음 음 올라온다 마을 자 왜 파콜을 했죠 아 마을 아니 자 아니 여기서 깃털로 음 가긴 안할 것 같다 작전이 응 나랬니 음 그냥 교전만 할 것 같다 음 음 음 각인 시도하는걸 지금 못봤는데 네 여기 방향이 있고 음 뒤치기를 하는중이다 이 제보예요 이거 뒤를 치고 있다는건데 어디 지금 응 그렇죠 올라가는거 예 여기서 치고 있다는거죠 핫단힘이 있고 음 여기요 음 여기요 음 자 에위블러님 했고 쓰읍 어쩌면은 음 음 마지막한 20분 30분 남기고 한번 시도 각인 시도 해보나요 그전까지 그냥 교전하고 음 음 음 음 음 음 버프 근데 뭐 어차피 안에 죽으면 떨 버프 사라지기 때문에 음 음 시간이 좀 걸리는데 버프 받으러 가려면 자 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받죠 까지껏 음 음 이렇게 약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음 이렇게 이렇게 이쪽이쪽 이쪽이쪽 가구요 자 올라가서 버프 일단 받고 자 응 좌측으로 이쪽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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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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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스님이 지키는데 이거 큰일인데요 이거 이미 아 이거 도움을 찍고 버프 받고 자 무사히 버프를 받았죠 이거는 기습 각인을 한번 시도할 것도 같구요 그 전까진 교전하고 어차피 쉽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고 기습각인 실패하면 뭐 어차피 가기는 포기하고 교전으로만 진행할 것 같은데 노블은 지금 안 돼요 분위기가 좀 그렇죠 어째 응 어 여기 지금 모여있고 자 두비상황은 어떤가요 응 두비상황 응 두비상황 족쌀 응 족쌀 이게 각인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응 지금 응 이게 진짜 쓸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언리저렉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깃털 견제는 근데 그 자체도 진짜 깃털 딜 보고서 그때 그때 응 써주고 걸어주고 계속 해야되는데 저 북핵 그 게시스키를 아예 다 어 뭐 듀얼 서브같은거 이제 그런걸 배워놓고 공성때 다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한번 하나요 그것도 쉬워보이진 않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하려면 잘 될지도 뭐 실전에서 그게 대규모로 언니저렉션을 활용한 응 상대 그 깃털 부활 방해가 있었던건 못봤기 때문에 자 대기 대기죠 응 응 뭐하려고 그러는거죠 신화일도 아까 그 내성쪽을 왜 응 안 지키구요 그 안쪽쪽 가볼까요 안쪽에 이불을 지금 지키고있나요 정확히 시키고있나요 여기 이쪽 없는데 음 없죠 없죠 지금 뭐 그렇다고 다른 쪽 지금 갈만한 데는 없는데 인나를 노리러 가는 정도인데 외성 여기 부숴놓고 그렇더라도 신화를 지금 배치해놨겠죠 한복파티 상당히 기습적으로 각인 시도할 때 시간 벌어질 정도의 병력은 배치해놨을테고 여기서 그러지 가이드 다가졌어 아무도 못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가보고요 뭐 하려고 그러는거죠 신화일 뭐 준비하는게 있나요 또 일단 여기 다 집결해 있는데 돈 그거 뭐 없다고 봐야죠 보시면은 어둠성 또 빛성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둠으로 되어있죠 이렇게 세율 30% 요런게 좀 있으면 세금은 좀 들어와요 근데 물론 혼자 개인 개인이면 몇십억 뭐 이십억 되나요 뭐 차이는 있는데 개인이 뭐 저기 하는 거면은 좀 된다고 쳐도 지금 혈 단위로 그만한 돈이기 때문에 나눠주기도 뭐 미약값도 안 돼요 그런거라 이거는 이제 망토 도전할때 그 pvp 관련된 그 옵션 뭐 그런거 보는거죠 요거는 지금 라이브 본섭이에요 본섭 중에서도 일단 바트 서버 보고 있는거 자 가볼까요 자 여기는 지금 안썼죠 하이더 그렇더라도 요건 대시 해가지고 언다잉이 되죠 제가 언다잉 한번 또 뭐 빠르게 통과하면 뭐 충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자 여기 가보죠 응 예 이분들도 가고 있죠 응 공격을 안 봤는데 경비병들이 다 이거 응 경비병 없나요 제거된 것도 갖고 응 경비병들 괜히 겁먹었는데 이거 경비병이 지금 다 제거된 상태죠 응 자 가보죠 응 카이 어스티 랭디님이 혹시 네 경비를 지금 응 다 제거하고 계셨는지 저 이름말에는 이 물음표에요 이게 아주 의미 깊은 말인데 물음표 하나 자 응 주니님도 자 이 뜻이 뭐죠 물음표의 뜻 안쪽에 아무도 없다 혹은 자 혹은 자 자 여기서 그렇죠 이따 하이드 에 쓰고요 아무도 못 알아보고요 저를 자 여기는 아무도 없다 이거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이쯤 여기 있지 아 없는게 아니고 여기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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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abl 자 교주원있죠 지금 아 있죠 무적상태 같은데 여기요 무기님 흑나님 노리는 데 킹팡님 노리고 또 누구 노리나요 킹팡님 계속 노린다 다시한번 킹팡님 응 또 또 노리나요 또 위불런 이거 어씨 타겟시 타겟 어씨가 안잡혀 아 여기요 자 인스요 님도 있고 백팡님 노리고 백팡님도 노리고 코리언님 노리죠 지금 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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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에 2층 쪽에 지금 신화열 지금 많죠 음 여기요 강바라님 있구요 일마레님 볼까요 4대천왕 일마레님 무조건 칭호를 받는 분인데 자 무기 노리네요 역시 4대천왕 파티들은 역시 공산당심 자 자 요기서 장모님 노리고 태원님 백팡님 조코님 노리고 자 바치 서브 지금 신화 이불 이 두 혈 지금 쟁이죠 이 두혈이 제일 커요 이니스요님 쥐팡님 노리고 존스님 형아다님 노리죠 아주 파티무적인데 역시 신화팔기에요 형아다님도 조짱 경님 백팡님 조짱 네 조짱 조구빵님을 찍나요 탱인데 온다잉까지 뒀어요 다시 공락님 노리고 아 여기요 아 이 노릴때 아프긴 아파요 역시 공락님도 누웠죠 용목이 당검이 한방이 아프다 이렇게 보셔야 되구요 용팡님 위루산 유라주님 위불치동 유라주님 이쪽 파티는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지금 중앙쪽에 신화열 지금 이동이죠 앞뒤 학공에 위불러님이 있어요 비행청시청을 받고 있는 이불호제 위불러님인데 지금 자 파티 얼터 상태죠 용목이 단이에요 위불러님 자 우님 노리고요 자 위불러님 위불러님 아 위불러님 지금 타겟해제 시어라 이게 타겟해제 같은거는 지금 계속 하이드하면 지금 타겟이 안되고 안되지 타겟이 안되고 자 존스님 볼까요 자 깃털 사용했구요 자 무기 넣어시 안잡히고 자 아래에 있는거 같은데 존스님 에 세컷님 집중사격이에요 위에서 지금 아 여기 자 버즈오님 있구요 자 이층은 완전히 지금 이 부절 빌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신화일이 지금 포진해있는데 계속 노리죠 지금 포즈오님 일어났고 자 아래 버티는데 자 위에는 지금 이층은 좀 에 자 이불을 밀린 상태고 1층 지금 있죠 신화학녀님 역시 용무기 인천터죠 민 인천터 분이구요 고통을 죽는 자라는 칭을 박 아 치워요 지금 용무기로 지금 치고 있어요 신화학녀님 아 그쵸 아 여기요 자 지금 치고 있죠 신화학녀님이 저렇게 저 칠 때가 아프죠 은근히 아픈거죠 저기 뭐 뭐 인센터가 친다고 응 대미지가 뭐 얼마나 나오겠냐 맞아줄까 요런 생각하다가 한번 맞으면 어 이거 안되겠는데 추춤추춤거리면서 지끄러워치게 되는거죠 이렇게 됐구요 밀렸죠 여기에 밀렸구요 아 이쪽 어 어 이거는 좀 자 어 이거 반이 없어요 지금 각인데 종랑님 있고 어 저기 각인 시도 기회 같은데 아 다 오네요 오네요 헤헤 오구요 아 여기 오는데 헤헤 자 기회가 아니었구요 어 여기다 있네요 자 자 어 이거는 지금 추적님인데 혼자에요 지금 요쪽 자 요쪽 예 소예님 있네 이 파티 라인이 있구요 백퍼님 있죠 요쪽 이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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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털 사용해 이쁘 위블러님 안잡히고 모기님도 안잡히고 이삼님 예 앤님 노리고 자 이쪽 교전하는거 같은데 어 요 내성쪽이요 어 이쪽에 예 저기 여기저기 이쪽 아래 아래 없죠 응 아래 없고 자 요거를 상대 각인 시도할때 대비해가지고 조전도 이제 요기서 해주고 눕는거지 요기서 눕는거죠 그래서 이제 각인 아래쪽이지 공격하죠 신왕님 영원님 아래쪽 역시 신화팔기에 속한 문이죠 신화경통님 자 이쪽 이쪽 응 스크윤님 있고 자 여기서 버티는거구요 교전하면서 각인대에서 이쪽 이쪽에 두파티 축산이 많네 이쪽 인시전 인물이죠 응 뭐 이정도 지금 교전해주고 있는거고 응 밸록혈 응 응 응 쟁하는거 확실히 이유는 모르겠고 응 이두를 지금 올라오고 있다 예 저기 보구요 응 좀 이상한데 아 음 응 음 자 신화 록이 있고 한바티만 보이는데 저 밖에서 그냥 교전할 생각인가요 음 열리지열이 뭐 거의 밀린다 그러던데 지그소프 소식 아시는 분 지금 아마 그놈님 그놈님이 지금 쓰리창으로 보고 계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누가 본다고 그랬죠 자 어떻게 지금 일어나서 가볼까요 어떻게 아 이거 이상한데 오늘 보통 여기 2층을 점거하고 있고 보통 여기서 교전을 하는데 그죠 이상한데 아 이거 다시 가볼까요 음 그냥 오늘은 그냥 교전을 그냥 하는 것 같은데 각인 캐릭은 아까 보니까 한 캐릭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누워있는 캐릭 음 있는 것 같은데 축복의 이틀 뭐 재화결이 지금 풍결 고다성 쳤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마 그 공성구 들어온 거 좀 수비를 할 텐데 수송할 생각이 있으면 각인대 쪽에서라도요 아무도 없더라구요 그거보면 지금 포기한 것 같아요 성을 아예 그런 상황은 지금 그렇고 여기도 지금 모르겠는데 캐니 믿고 음 음 어떻게 할 생각이죠 그냥 교전할 생각 같은데 여기 집결에서 이틀 한번 올라가서 교전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가게를 크게 신경 안쓰는 것 같죠 무기는 있고 깎아 사주세요 성 밖으로 나온다 시나이니 응응 여기 있구요 여기 있구요 응응 응응 진짜 대기인데 어떡해 좀 남았는데 응 의속물 안쪽 자리 응 자 그냥 조절할 것 같죠 이제 흐흐흐 자 아니 뭐 그대로예요 잘 이상한데 오늘 올라가고 있구요 다시 자 입으로 올라가죠 응 자 다하라카 님이 있고 장국권님 아 이게 이상한데 어디로 갔죠 응 여기 저쪽으로 올라가죠 어 뿌니 님이 왔구요 어 뿌니 님이 왔구요 태호 님이 아 아니 저쪽이 왜 갔죠 응 저쪽 태호 님 뭐 진지를 구축할 수 있으면 진지 저쪽 구축해놨다 해서 저기 진지를 부시러 가는데 아니 아니 지금은 뭐 진지 우측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응 자 이제 파콜한 것 같죠 그치 응 이쪽 예 파콜 했죠 여기 무 있나요 이쪽에 음 여기 음 여기 여긴 무언가 이렇게 좀 뻘건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무죠 응 다른건 뭐 없죠 이게 특별하게 뭐 뭐 성능 부시로운 것도 아니고 골렘으로 없죠 아무것도 이쪽이 없어요 이쪽으로 올 이유는 없는데 또 공성화 하는 쪽이면 사실 골렘으로 저쪽 벽 부시고 진입한다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여기 사이에 교전을 그냥 이렇게 한번 해서 계속 밀다가 안쪽에 한번 기술적으로 간다 이거 지키고 있는 파티가 있기 때문에 음 그거는 뭐 어려울 것 같은데 이쪽에 써볼까요 이쪽 그죠 중립증 중계 그것도 저기 표준을 때 보긴 봐요 근데 중립 공성 같은 거는 조금 보기가 그런데 지금 이 공성들 좀 보기 때문에 음 하하 공성들은 음 아 이거 어딘데요 자꾸 어딘데요 어느 순간 저 교전 치열한가요 지금 디온 글썽 아 자 디온 저 엔젤을 글썽 볼까요 음 음 어떻게 디온 글썽 자 그럼 화장실 잠깐 그럼 네 네 관저탑으로 좀 이따 보죠 만약에 여기서 마을 다시 갈 상황일 때 네 화장실 지금 잠깐 갔다 오고요 여기를 일단 보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기 비로그인으로 보시는 분들 추천 주실 분들 로그인 하셔가지고요 추천 주실 분들 좀 주시고 자 어차피 포기했기 때문에 안 주셔도 되고요 자 여기 여기 이동이동 앉아 볼까요 여기서 여기 이동 따라가보죠 일단 그러면 빠르게 음 여기서 뭐 아닌데 음 자 온라인 떴죠 계획대로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음 아 여기네 음 자 자 자 요거는 지금 그럼 관전탑으로 잠깐 보죠 음 디온 자 디온 좀 한번 보고요 그럼 자 견우 엔젤 이 양 여기 지금 중립장 하는데 음 이쪽 왔죠 어 여기 어 여기 쓰리 이거 완전히 여기 붙었는데요 어 꼰라인 님이 지금 여기요 사고쟁이 된 놀이고 이쪽 지금 엔젤 혈성인데 여기 치워온거죠 지금 난초 겨울 님이 있고요 응 마리나트 님 난초 겨울 님 어 여기 아주 치열한데 예 제대로 붙었는데 여기는 지금 아 여기 야누스 님 있고 에이식국 님 있죠 마리나트 님 놀이고 지금 마리나트 님 왜 성문을 노래해요 응 문은 부서져 있는데 아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다 보시나요 아예 킹고 아 이거는 지금 신귀공녀 님이에요 여기 견우삼걸 칭고 받고 있는 분데 야누스 님 놀이고요 아 이쪽 약간 밀렸죠 밀렸죠 지금 엔젤혈 보호 자 아 여기는 지금 밀렸는데 응 뒤에서 놀이는데요 여기 지금 아 찬미 님이 자 여기 견우열 지금 에 진지 있죠 별명깃발까지 세워놨고 만약 소탑 부셔졌다면 지금은 어 엔젤을 부활해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반대로 견우열은 부활되는 유리한 상황이 되는거죠 진지가 좀 있기때메 제헌 야누스 님이 있고요 이쪽 나왔는데 싫어 나왔죠 자 멀베어 님이 있고 난초 겨울물이 있고 소태 님이 있죠 최후의 생존자라는 칭을 바꿔서 소태 님 여기 여기 지금 엘프 엘프 엥걸 님도 있어요 시선집중 신고받는 분이죠 굉장히 성동력이 강한 힐러에요 엔젤을 대표적인 힐러인데 미인 힐러 원수님 노리구요 지금 사망님 원수님 노리죠 여기요 조금씩 나오죠 밀고 나와요 위성문에서 엔젤을 엘프 엘프 여전히 지금 뒤 바치고 있죠 꼴라이 님이 있고 사망의 형원 님 코코 님이 있죠 아 여기는 지금 자 소태 님이 안 보이는데 자 휘러 님이 왜 안 일어나죠 아 이거는 지금 소탑 부셔졌나요 휘러 님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죠 부활 들어가나요 부활 안 하죠 안 하죠 에 이거는 지금 소탑 부셔진 것 같은데 보호 님 몸을 알텐데요 보호 님이 안 일어나면 여기는 설마 아 이거 안 일어나죠 이거 지금 에이 수호타 부셔진 것 같은데 뭘 봐요 회원님 힐이에요 꽃라인 위고요 이건 좀 약간 불리한 교전이겠죠 난 죽여올린 놀이고요 신기공련님 아 여기있어 죽여받인 놀이는데 자 여기 이쪽이쪽 엘프인걸요 신기공련님 에이 이거지 밀렸죠 자 이거는 일자 상황 지금 종합해보면 이쪽은 진지있죠 진지가 있는 상황 여기요 아 이건 아예 진지를 이렇게 남겨놨네요 피를 빼놨네요 지금은 지금 다른쪽 큰 의미는 없는데 지금은 안쪽 진입이고 그죠 유리한 상황인 것 같고요 부활이 되니까 지금 견열 인원도 사실은 약간 많다고 보셔야 되죠 견열이 어디 자 이정도 상황이네 자 버전이 있고 자 이쪽 올라가볼까요 올라가볼까요 뭘 전혀 올라가는데 코리언은 자 우측에 이쪽이쪽이쪽 이쪽이쪽이쪽 뭐가 있길래 여기 뭐가 있길래 뽈티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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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구요 자 여기 왜 여기로 가죠 여기 왜 여기로 가죠 자 이쪽 여기 뭐 있죠 없죠 여기 여기 뭐 없을텐데 지하실을 뭐 이런게 지금 여기 뚫려있나요 어디 이상한데 여기 뭐 없는데 이분도 어디 갔죠 응 어디로 지금 갔나요 진짜 밑에 구욱같은거 지금 있나요 뚫려있나요 안 보이는데 어 아 이분들이 이상한데 여기 어디로 들어간거 같은데요 그죠 D&B 입구같은게 있나요 안 보이는데 좀 예 여기 있어요 아 이거 진지 아 이거 진지 부시로 왔네 자 요거는 이제 각인 캐릭 그 부캐혈 진지 세워놓은거 부시로 온거네요 예 자 다른게 아니라 진지 부시로 온거구요 아 진지 부시로 찾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좀 안쪽에 각인 캐릭 그거 좀 대비해가지고요 부시로 찾아놓은거구요 자 교전상 안쪽 좀 교전하나요 깃털상에서 하이도 하구요 하이도 하구요 하하 거미님은 부키님에 일어나라는 건데 자 안쪽에 있는거 같은데 자 요거 사일러스템 자 뭐 문지기가 있는데 꺼져라 뭐야 하는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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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돌아갔구요 또 꺼져라 할거 같은데 말그러보 꺼지라 맞아맞아 똑같아요 대사가 가지고는다 여기도 그렇고 닉님있죠 응 공랑님 이구요 러싱팩트 20센스에요 저게 시종장인데 이거는 자 어디있는거죠 다 지금 여기있나요 다 아 이거는 지금 아 이거 지금 그거죠 에 조그빵 까지 다 있네요 여기 아 여보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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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하는건데 여기 다 있어요 하하하 으 하하 이거 완전히 응 에 자 아까 보셨듯이 그 전장쪽은 아 진진진 부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 여기 지금 에 어 교전인가요 으 자 교주원인데 갑자기 또요? 이거는 이거는 이거 한번 뚫어볼 생각인가요? 자 그러나 이거 어려울텐데 우리가 이 모양 많이 봤죠? 여기를 완전히 1층 2층 장악하고도 아래 가긴 실패인데 이거 뭐 지금 일단 자 자 한번 해보는 건데 아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총공격이에요 일단 심화에요 아래쪽 일단 있고요 2층 쪽 다 있죠 지금 아 이런 식으로 총공격인데 자 여기 금팡님까지 있고요 지금 여기서 퍼지원님 악재님 멀티원님 양쿠나님까지 왔어요 제 집이 어떻게 될지 각인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과연 우리가 본 건 안 되는 건데 그죠? 결과는 한번 두고 봐야겠죠 그죠? 저 옹달샘님 있구요 저 부하니피클린프랑님 에이 수송 수송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본 거는 에이 수송하는 게 저 세커리님 오팡님 있고 저 종락님 자 뭐 각인 시도 하나요? 어 아이씨 지금 여기 지금 아이씨 지금 세커리 춤을 춰요 지금 아이씨 지금 아이씨 지금 자신 있는 거죠 어 에이 세커리 춤까지 춰어요 그만큼 여유가 있는 거고 이 결과를 알고 있다 이 얘기죠 돈다 소울 오피닉스까지 자체적으로 지금 걸고 있구요 부활되는 거예요 셀베식으로 그죠? 아 세커리 님인데 에이 큐빅 지금 계속 원단이 떴고 대반 걸었죠 자 움직여주는데 세커리 님도 이거는 굳이 아래로 내려올 필요는 없는 건데 떨어진 것 같아요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에 올라가죠 역시 에 다시 올라갔구요 자 태인기 때문에 생존기 일단 써가면서 자 버티는 건데 어차피 이 수순 음 이 부절 수도 없이 실전 공성 차원공성도 그렇구요 해왔던 거기 때문에 실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 그죠 자 시날로 뭐 지금 갔는데 변동은 지금 없을 테구요 스티윤 뭐 그대로네 자 인나 그대로고 뭐 아덴도 지금 그대로겠죠 맞아요 변동이 없는 거고 자 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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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죠 지금 나래님 드비 네 다시 왔는데 이러면 쌍꾸농이 있구요 올라가겠죠 조그빵이 맞아요 똑같은 수순이에요 올라와서 여기서 눕더라도 여기서 눕는 거고 지금 이렇게 왔죠 다시 왔죠 예 여기 2층도 오구요 교전 여기 2층 밀리더라도 이제 아래쪽 강인대쪽 올라간 캐릭터 수성까지 대비하는 거고 음 자 드비 어떻죠 지금 드비 하시는 분들 좀 얘기해 주시구요 어떻게 드비 한 번 보러 갈까요 음 드비 상황 지금 여기는 가긴 어려울 것 같은데 10분 남았는데 드비 한 번 볼까요 노노 나래님 왜요 드비도 안 된다 성 상황은 지금 어떤데 드비 드비도 지금 어렵다 아 선봉대도 밀렸다 에 성이 없어요 성 다 뺏겼다 선봉대가 북해 각인된 거 이제 브루듀은 지금 브루듀으로 각인했고 그걸 지켰다 그 얘기죠 드비 아델 드비 아델 브루듀 가볼까요 그냥 동놈 자 여기 여기 지금 그대로인데 밖의 교전 아니 지금은 10분 남았기 땜에 일단 드비 한번 봐요 말아요 드비 자 말해주시고요 드비 봐요 말아요 두비 아덴 잠깐 볼까요? 그거? 노노 그거? 노노 그거 그 다음 노노? 그거 까불지마라 노노도 많고 고구도 많은데 그 원격 해킹 그 저기 울리는 거 그거 어 밖의 교전 밖을 보나요? 아 이쪽 자 이쪽 가보죠 어차피 이거 지금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여기 교전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겠네 그냥 여기에 교전이요 교전 자 불기님 여기 있죠 자 무적상태 자 위블러 님 볼까요? 여기 있죠 백팡 님이 아예 누웠는데 막토 님이 있고 이부삼아 막토 님 공판이 담봉이 올라가는데요 에 여기요 지금 내성에서 지금 막고 있는데 이부들도 멀티윤이 빠지고요 에페레사 님 시팡 님 누리고 시팡 님 누리죠 루기 님이 경 님 누리고 존스 님 인스 님 리사 님 버프가 없는데 자 라 님 누리죠 일마련 님 있어 쇼타임 샷이에요 막토 님한테 자 이부삼아 막토 님인데 무적이구요 자 이백화 님 노릇인다 척쌀 님 척쌀 님 러쉬 님 아 버프가 없는데 척쌀 님 안잡혀 자 공탄 딱 씨 님이 위블러 님 놀이죠 태오 님 백팡 님 에 자 타겟 에이 바라내림 진짜 질렀죠 어 여기요 자 tee 무적인데 바늘 위에는 무기는 핀포인트 샷 뱃팡이 먼저 날리고 있어요 여기 아리팡 무기는 이게 마지막 조정 같은데 지금 여기에 각인을 시도를 안하고 그냥 교전 한번 할 것 같아요 여기서 무기님 백팡님 노리고 위블론 인수용님 범님 노리죠 범님 누구 노리니 백팡님 무기님 노리고 백팡님도 한번 찔렀어요 무기님 어쌤님인데 자 이건 이쪽인데 태호님 백팡님 태호님 노리죠 이쪽 이쪽 깃털이 지금 뒤리라 주니형님 있고 에 여기요 조금씩 조금씩 에이 지금 에이 이브롤이 조금씩 조금씩 전진했죠 여기까지 좀 전진했어요 서포트 파이어죠 태호님 에 라인님 노리고 쪼삼님 빠지는데 다른 쪽 병력은 지금 뭐 없구요 밖에서 교전하면 무지한다 밖에서 교전하면 무지한다 응 응 응 자 이제 깃털 딜이구요 조국방력있죠 여기는 무적이고 장점이 민힐러죠 어셈데라가 있구요 깃털 썩고 일말은 빚꽃님 노리고 노리고 있네 자 요쪽 입구쪽에서 내성입구쪽인데 요기 치열한데요 자 빚꽃님 이쪽이쪽이쪽이쪽 응 이불쌍어 빚꽃님 우님 응 노리고요 이쪽에 안보기님 자 이건 뭐 수송은 무난하겠죠 응 우리가 이제 많이 봐온건데 이제 교전인데 저 인스타인이고 존슨이 리스람 온마림 공산당 신임이구요 무적스킬까지 쐈구요 신호왕 크레이시 녹턴이에요 응 창동 아 이쪽이 치열한데 모양상 지금 이불을 여기까지 전진해서 지금 밀어가는 것도 같구요 이불을 일어나가지고 한번 가보죠 깃털 깃털 칼도 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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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가가지고 이렇게 꼬부라져가지고요 여기까지는 가야되겠죠 여기 아 여기 꼬부라지는 까지는 가야되는데 아 여기 완전히 치열한데요 자 거품이 있고 지금 미는 모양인데 지금 이불을 아 이쪽 마지막에 한번 힘을 발휘하나요 이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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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번은 인나 간다 다음 공성때는 인나쪽을 친다는 얘긴가요? 가보죠 오늘은 또 교정같은거는 활발하게 했네요 양쪽 이쪽에 필드교정까지 한번 벌리나요? 초코님 있고 아 이거는 지금 약간 불이 붙었는데 마지막에 레이팡님 가는데요 자 내송 가나요? 밖의 교정도 하고 밖의 교정도 하고 밖의 교정도 하고 도비는 브루디얼이 지금 성가긴 해서 수송했다 그 얘긴가요? 나라님 에 선봉대로 성 없구요 에 끝인데요 끝이에요 여기서 뭐 붙나요 자 압승이다 어 이건 그냥 필드교정인데요 이젠 자 아 이거 영웅 영웅기보 부활렀어 지금 대규모로 아 지금 자 완전히 필드교정이죠 지금 아 이거는 불이 붙었는데요 갑자기 후반에 아 완전히 붙었죠 자 범님 있고 전주님 놀이고 무기님 자자자자 여기에 지금 위블러님 안잡히나 안잡히나 존스님이 이긴스여님 이긴스여님 안잡혀 도도왕궁님 자 인수여님 자 출동 3인조 흔들고 파티인데요 리삼님 볼까요 자 존스님 안보이고 아 여기 위블러님 안보이고 무기님 보이고 에이팡님 놀이죠 지금 자 일마리님 볼까요 에 여기 추는 놀이구요 척살님 에 가오님 놀이고 공산딱씨님이 지금 에이 여기 타겟 안잡혀 아 별다님 워프야님 치고 있어요 워프야님 도망이에요 도망 도망 자 좌측으로 빠졌죠 어 귀여워 지금 아 여기 지금 워프야님 유인이 성공했는데요 응 자 흑범님 이불 쌍용 흑범님 바티인데 예님 놀이구요 자 척살님 바티 따라붙었죠 여기 자 깁속깁속 운현님 누리고 아 여기여 지금 운현님 언단까지 떴죠 지금 척살님 바티 이쪽 좌측현이 있고 아 여기 태우님 태우님 자 이쪽이 이중기님까지 있구요 까상추세음님이 누워있구요 아 이쪽은 많이 밀렸어요 이불을 아 아 여기까지 많이 밀렸죠 이쪽 이쪽 아 이쪽이 많이 밀렸는데요 자 니삼님 아 여기여기 부활수습이 부활수습이 지금 안되고 있어 자 저쪽 저쪽 우팡님 있구요 무기님 볼까요 에이 짱짱 이불 사마자 아 파퀄 자 빛권님 빛권님 이불 쌍용 빛권님 파티인 아 파퀄 지금 에이 저쪽이 좀 밀렸기 때문에 야 이거는 지금 자 신하엘이 밀은 모양 이불이 밀린 모양인데 아 화끈하게 했네요 그래도 그죠 진짜 화끈한게 좀 한번 했는데 여기서 막판에 공소군이 끝난 이후에 붙은거구요 저 공산당신 자 성상왕 뭐 좀 뭐 그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뭐 신하엘 아덴 뭐 좀 이불 그대로죠 자 물론 여기 중립장하는 엔젤 그대로네요 그렇다면 수송했네요 엔젤을 엔젤이 수송까지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구요 중립장 엔젤은 고드 한번 보고요 아 결국 뺏겼죠 엔 기란, 플라워, 디온, 룬, 그대로 그 제왕은 슈투, 구프렌즈가 지금 차지했네요 요거는 자 지금 제주혈 그럼 송 뺏긴거죠 자 구프렌즈혈이 지금 슈투 먹었네